안녕, 나는 미녀 영어 선생님 엔젤이야. 나 예쁘지. 나 오늘 영어 시험에서 100점 맞았어. 이 표현의 영어로 네이티브는 어떻게 말할까? I aced my English test today. 카드 놀이에 나오는 ace를 100점을 맞다는 뜻의 동사로 쓴 거지. I aced my English test today. 나 오늘 영어 시험에서 100점 맞았어. I got 100% on my English test today. 라고도 쓸 수 있단다. 그런데 한국식으로 리시브라는 동사를 써서 I received 100% 라고 말하고 싶어지지 않아? 하지만 그건 공글리시란다. 그럼 정리. 나 오늘 영어 시험에서 100점을 맞았어. I aced my English test today. I got 100% on my English test today. I got 100% on my English test today. 여기서 잠깐 퀴즈 하나. 치킨아웃은 무슨 뜻일까? 교촌, BBQ, 치맥. 정답은 다음 영상에서.